자 전국의 공시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TV시간 실전 공통과목 모의고사 팀이죠. 360팀입니다. 360팀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궁금하신 점들 이따 인터넷 채팅창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조태종이고요. 한국사 마이스트로 선생님이시죠. 고종원 선생님이십니다. 고종원 선생님이시고요. 그냥 이태종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360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구성을 했는지 이태종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게 시작된 게 2017년 시험 문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까지는 국어나 영어 시험에서 지문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았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지문이 많이 길어지면서 국어나 영어에서 지문이 길어지고 페이지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학생들에게 미리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수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태종 선생님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후에 고 선생님께서 합류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 투합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노란게는 아직 혹은 수험을 가해 이런 게 없다. 학생들이 아마 이런 수업을 하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부터 그게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고종원 선생님께서는 그때 참여하실 때 어떤 생각 갖고 계셨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지금 한 4년 5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합격생들 만나서 이제 애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특히 초시생들이. 그래서 이제 아 이게 한국사 모의고사만 이렇게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선택과목은 이제 워낙 선택과목이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 이 공통과목 필수과목만이라도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행해보면 어떤가. 사실 제가 이태종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린 거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조태종 선생님하고 이태종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매주 하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태종 선생님이 저한테 평소에 이런 걸 고민을 계속 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만나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쿨하게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추석쯤에 이제 의기투합을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하순부터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여덟 번 진행을 했는데 지금 듣는 생각도 정말 하기를 잘했다. 수험생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우리 카페에서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계속 이거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집에서 제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받아가지고 여의도였었죠 그때. 여의도 이제 그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추리닝 바람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굉장히 좀 약간 분위기는 굉장히 좀 딱딱했습니다. 지금만큼이나 딱딱했었죠. 왜냐하면 서로 소먹소먹한 게 있기 때문에 딱딱했었는데. 낮에잖아. 맞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쿨하게 갑자기 해볼까 해볼까 해보지 뭐 이렇게 됐죠. 물론 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질문 하나 올라온 것 중에 365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하는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정원 선생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원래 절대 이거 60분 만에 못 푼다. 65분이나 70분 만에 풀어도 얘네들은 다 합격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365, 370 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태정 선생님이 360에 완전 꽂히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360으로 가자. 조태정 선생님이 이제 365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니까 365일 애들 공부하는 느낌이라 너무 부담스러운 제목 아니냐. 그래서 360으로 가자 해서 지금 일단 정했는데 수험생들이 막상 7주, 8주 동안 해보니까 정말 60분 안에 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65분이나 70분 만에 풀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만간에 은나 갑자기 365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바꿀 생각입니다. 마치 그 제가 악마가 돼버린 기분인데요. 근데 그... 365 좋습니다. 네, 365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360을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60분 안에 이제 해결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그 실강으로 이제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60분 안에 해결하시는 분들 뭐 그 안에 이제 많이 계세요. 실제로 많이 계시고 하지만 물론 그 안에 못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그 같은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니 힘든 과정 안에서 좀 발전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65로 바꾸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전향적으로 사실 검토를 해볼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악마는 아닙니다. 네, 악마는 아니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 어떻게 섬유고는 어떠신가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항상 근데 그 시험지를 제가 만들어 놓고 보면 항상 그 제일 긴 건 국어입니다. 국어는 이제 저희 4페이지가 목표인데 6페이지로 만듭니다. 6페이지를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작업을 통해서 4페이지로 만들죠. 그럼 사실 악마는 제가 아니라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로 미루는 건가? 네, 오늘 저 분위기가 좀 약간 뭐 저 아까 보니까 딱딱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저희 핑계를 내자면 이게 제가 받았던 그 콘티하고 이제 좀 달라요. 좀 내용이 그래서 조금은 좀 약간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채팅으로 채팅으로 이제 소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내용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자회견장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기자회견장이요? 네. 제가 준비한 건 그렇습니다. 저 사실 오늘 토론회 형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손석희 아나운서의 토론회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고서 말투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래갖고 말투를 이미 그렇게 딱 컨셉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도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하시면 됐고요.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왔는데 오늘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약간 컨테니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한국사가 좀 변화가 있죠? 확실히? 뭐 근데 이제 한국사가 이게 이제 변화가 변화는 이제 되게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어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난이도 조절을 가끔씩 실패하는 게 수험생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9급을 예를 들면 7급은 이제 뭐 어려웠던 경우가 꽤 많이 있으니까 이제 9급의 경우에는 사실 지방직은 지금까지 계속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스타일을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국가직은 지금까지 보면 국가직이 제일 메인 시험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가직이 계속 소위 이제 냉탕 옹탕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2015년까지는 평이 했어요. 그런데 2016년 국가직 구급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7년 또 너무 쉬웠어요. 그 다음에 2017년 하반기 국가직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2018년 국가직 구급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건 7급 시험이라고 해도 사실 어려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국가직 구급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어떤 범위에 대한 어떤 이걸 종을 못 잡는 거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너무 냉탕 옹탕을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이제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뭐 스타일은 둘째치고라도 난이도가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일정하게 나오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제 공부 범위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데 이놈 새끼들이 이게 너무 냉탕 옹탕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이게 난이도 조절을 실패를 하니까 수험생들 공부하는 사실 이제 이런 수험이라고 하는 게 출제하는 출제 기관과 출제 교수들과 수험생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어떤 약속된 플레이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렇죠. 범위나 이런 것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한국사는 이게 너무 냉탕 옹탕을 심하게 하니까 수험생들이 그걸로부터 이제 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5년도 그때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었냐면 이제 그 영어가 이제 과목이 빠진다는 얘기가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가 빠졌을 때 이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영어가 빠졌을 때 다른 과목들의 난이도가 어떻게 조절이 돼야 되느냐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16년도에 저는 이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사회에 바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랬고 영어는 그래서 2016년도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굉장히 쉬웠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착안한 게 인사혁신처도 어떤 고민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면접을 몇만 명이 봐야 되는 이런 동점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절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영어가 어휘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어휘를 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국사로 옮겨간 거죠. 한국사만으로도 이제 좀 부족하니까 국어에서 이제 한자 이슈가 좀 나왔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길이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그 한국사가 2018년도에 최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이겐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좀 약간 안정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국어는 어떻게 또 변화를 또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선생님께서는 틀리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왠지 문법도 꼭 독해 같은 느낌 들어서 지문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 느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시험의 문제 유형은 문법은 항상 7, 8문제 독해는 1문제에서 11문제 나머지가 5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문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제 어떻게 지문을 읽고 다 풀겠느냐 그건 실제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유형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은 어차피 독해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내용일치, 중심내용, 논리적 순서, 내용 전개 방식, 가로 비워놓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이 문제의 유형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문은 시험 낸 사람이 그 지문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시험 문제를 내는 거다. 그러면 말장난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시간적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걸 푸는 방식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지문 막 읽고 풀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360 모의고에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이 지문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먼저 보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다. 그렇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 형태가 좀 많다 보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마디만 더 하면 아까부터 계속 이 우리 수업 전 아 이 차량 전부터 서울시 시험에 대한 대비를 이제 올해 사흘에 서울시 시험이 있고 내년 6월에 서울시 시험이 있으니까 질문을 지금 계속 올리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한다면 일반적인 공부 방법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데 서울시는 아무래도 문학사 고전문학사나 현대문학사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혹은 한 문제 두 문제 이래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에 문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고전문학사는 장르론입니다. 장르론에서 향가나 고려소교 따위 어떤 장르론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현대문학사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서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나머지 공부하는 방식은 다 똑같이 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과목도 간단하게 쓰이시고 하나 선생님이 말문 터지심이라고 해서 크크크크 올려주셨네요. 제가 결론적으로 또 우리 360 홍보를 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2018년에도 그랬지만 2019년 시험에 국가직 지방직 마찬가지라 저는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시간 싸움일 거라고 봐요. 이게 특히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100분 안에 그 100문제를 못 풀 겁니다.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도 지금 추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추론이나 해석 문제들이 꼭 두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시간을 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요즘에 8분 9분 10분 안에 풀기가 어려워요. 12분 진짜 좀 훈련된 애들도 12분 13분 걸립니다. 그다음에 국어도 지금 지문 길어지고 아까 방금 우리 태종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 요즘에 국어 20분 안에 순문제 풀기 거의 어렵거든요. 거의 뭐 합격생들 만나보면 국어 25분 안에 겨우 풀었다는 애들 많습니다. 영어는 기본이 30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시생들은 모르겠지만 초시생들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0분 안에 이 100문제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친한 국가직이나 친한 지방직에 한 과목을 통째로 못 풀었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우리 360 모의고사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기획을 한 거라는 거죠. 학원에서 물론 이제 우리 공단기 같은 데에서도 최소한 국가직전에 두 번 지방직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전과목 모의고사를 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두 번 쳐가지고는 시간 관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또 또 우리 360이 졸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알같은 홍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어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땐 가장 이상적인 게 지금 3페이지 나올 때랑 4페이지 나올 때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 3분을 좀 더 걸릴 테니까. 그러면 3페이지 나왔었을 때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몇 분 정도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험지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3페이지가 나왔을 때 기준과 4페이지가 나왔을 때 기준. 초시생들은 이 정도에 맞춰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제시생들은 사실 각자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초시생들 같으면 이제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3페이지 기준 몇 분 4페이지 기준 몇 분 은기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페이지 수가 3페이지 4페이지를 떠나서 평균적으로 국은 한 17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던데. 쉽지는 않죠. 네. 전공하신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준비를 해준 게 지문이 길면 보통 학생들이 독해나 이런 것들에 지문이 길거나 여러 가지가 나오면 몇 가지 독해 지문이 많고 문법도 그런 게 나오면 풀 때 딱 주눅부터 들여줍니다.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거기서부터 시간이 까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문제의 유형이 자기가 평소 때 연습해봤던 유형이 아니거나 그러면 지문 중심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일단 지문이 다르니까 당황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유형이 유사하다는 걸 계속 인식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씩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하면 20분 내로는 웬만하면 지문이 좀 길어도 풀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수험생들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묻지만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개 이제 호소하는 친구들이 이제 초수생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선생님 한국사를 남들은 다 10분 11분 12분 만에 푼다고 하는데 저는 17분 18분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줄어듭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줄어듭니다. 그게. 물론 이제 사람들 간에 편차가 있어요. 뭐 이제 문제를 좀 빨리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좀 문제 푸는 게 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게 좀 느린 친구들도 자꾸 이제 문제 풀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1분 2분이라도 줍니다. 근데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초수생들이 요즘처럼 저렇게 지문이 긴 국어 문제 풀었을 때 사실 20분 25분 안에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연습하다보면 또 시간 줍니다. 이게. 대략 그 그러면 국어는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지문이 짧았을 때 학생들이 17분 정도 이렇게 끊었었는데 이제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20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작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처럼 지문이 좀 길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문이 기문이 길었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 자체는 독해가 11문제 문학하고 합쳐서 11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약간은 지문을 주고 문법을 물어보니까 거기서 좀 학생들이 좀 평소 때보다는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법이 어차피 보면 그 문법은 순응형의 문법이 보통 기본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한 좀 익숙함만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그러면은 그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시간을 20분 안에 맞추는 게 맞고. 그러면 20분에 맞추려고 그러면. 너무 끝간적으로 20분 안에 더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25분. 그런데 한 20분에서 25분 사이 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은 어차피 나오는 유형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비슷하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영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잘하는 분들은요. 18분 안에 해결하세요. 이거는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실제로 하고 오신 겁니다. 18분 안에 했고 전체 총 하고서 15분이 남았대요. 막기까지 끝내고. 이제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그거가 사실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애초에 완전히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오셨는데 18분 안에 해결을 한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케이스는 노베이스로 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소개를 드린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 학생은 해결냈냐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이 사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어휘가 4문제 나오고 문법이 4문제가 나오고 생활용 2문제 나오는데 사실 독해가 그 안에서 나오는 비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제 2문제, 빈칸 2문제, 그 다음에 내용의 일치 불일치가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문장의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어순배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게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지가 완전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거를 뒤로 돌려놓고 몇 문제가 나왔는지 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가장 길게 나온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를 정말 못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려놔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는 21번, 내용의 불일치 문제는 22번, 3번 보면 23번 이렇게 돌려놓고서 그걸 나중에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거죠.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시간도 20분, 25분 이 사이에 하는 게 과연 불가능하냐고 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360 하는데 이게 영어가 거의 항상 4페이지 나가요. 거의 항상 영어가 4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3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거의 4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제자들이 한국사 생각할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없다고요. 한국사 실제 시험보다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동영 모의고사로 보면 한 시즌 2 수준으로 내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한국사 이게 지금 이제 그 360 모의고사에 내는 한국사는 여기다가 한 10점 정도는 더해야 실전 점수. 그러니까 실전이 이제 예를 들어 작년 지방직 9급처럼 좀 평이하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360 점수에서 한 10점은 더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학생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도달이 불가능한 시간이냐고 말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하시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뭐 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요. 다섯 과목을 어쨌든 쭉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마음이 쫓겨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시간을 좀 정해놓고 좀 약간 거의 맞춰서 하려고 좀 약간 다급한 마음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 가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쫓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평소에 연습을 좀 해서 극복하는 연습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뭐 동영 모의고사 시즌을 가게 되면 뭐 특히나 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습을 해놓으시면 확실히 실제 시험장 가면 연습이 실전처럼 실전 연습처럼 되는 그런 어떤 뭐 신기한 어떤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그 복습에 관련된 거 복습에 관련된 거 이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국사는 뭐 선생님 뭐 특별한 복습에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좀 하시나요 제가 그 잠깐 또 이렇게 또 결론은 우리 360 또 홍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1월달에 12월달에 우리가 이제 한 300 한 2 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월달에 이제 유료로 전환되고 나서 260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노량진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다들 선생님들이 이제 농반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수강생이 100명이 현장에 앉아 있으면 종합반 같은데 종합반이나 단과에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으면 여기서 보통 1명 2명 붙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공시 경쟁률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보통 30대 1 50대 1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360 모의고사 항상 이제 통계 정리해가지고 우리 카페도 올려드리고 제가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 제가 통계 이제 정답률 같은 거 유심히 보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이 360 모의고사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참여하는 260명 정도 중에서 현재 합격권에 있는 사람은 대략 한 40명에서 50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행 기준으로 하면 전국 일행 기준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낮은 직렬까지 포함하면 한 50명까지 50명이나 한 60명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과목 평균이 이제 300점인데 300점 중에서 제가 보통 220점에서 240점 정도 수준이면 60분 안에 그 정도면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조금 더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합격권에 있는 그러니까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상당히 지금 합격권에 있는 나름 준비가 된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계속 매달마다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스24 같은 데서 사서 자기가 이제 시간제에서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물론 이제 노량진 만큼의 어떤 긴장감이나 현장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시간제 갖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제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대개 저는 이제 이 정도면 한 250명 정도 중에서 250명 260명 중에서 지금 현재 한 40명에서 60명 정도가 현재 이미 합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사를 놓고 보면 감옥별로 놓고 보면 훨씬 더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걸 세 과목을 합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부족해서 특정 과목을 다 못 푼 친구들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왜 하지 지금. 이게 우리가 원래 의대했던 얘기입니다. 결론은 지금 좋다 지금.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다 지금. 그 360이 인강으로도 안 올라오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인강 올라갑니다. 그 저희 교재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 다 수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영어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저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모의고사라는 네 글자가 들어간 건 다 쉽게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좀 세게 해야 좀 뭐랄까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아야 그 가면 좀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컨디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극악의 난이도를 연습을 하다가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 보면 굉장히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60 같은 경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압박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거의 제가 딱 예측하는 수준과 거의 일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딱 거기에 맞춰서 내요. 원래는 그거보다 한 15%에서 한 3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긴 했었어요. 그래서 반평균이 30점 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제가 그 난이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납니다. 국어는 어떻게 내시나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내는 유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심에 나오는 일단 문항의 분포 있죠. 문법 몇 문제 그 다음에 문학 복해 문제 이런 것들의 분포를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은 지문의 길고 짧으면 실제로 나중에 시험 국어 같은 경우에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보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드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문에 대한 길이를 조절하면서 난이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약간 문학을 한두 문제 좀 적게 내거나 많게나에 따라서 또 이제 난이도가 조절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뭐 한국사는 워낙 우리 공시생들 중에서 한국사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 실제 시험 난이도로 내면요. 애들 쉽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시험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5점 10점은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실제 시험 난이도로 내면 노량진의 한국사 전문가들이 막 몇 천명이 우울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쉽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한 5점 10점 더 어렵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게 점수를 쭉 뽑아보거든요. 쭉 뽑으면 한국사는 100점 자들이 쭉 있으세요. 진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보다 더 잘한 애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뭐 95점 100점 자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보면 한국사는 정말 쭉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어도 보면은 과락자가 거의 없죠. 국어도. 국어는 아무래도 세 과목 중에 과락자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시험 그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면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국어를 먼저 풀고 하다 보니 뭐 그런 것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통계 보면서 이제 약간 의아한 게 한국사 보면 이제 과락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 짐작으로는 사실 전범위 모의고사를 칠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이걸 현장에서 돈 내가면서 칠 리가 없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시간 안에 못 푼 애들이 많은 거야. 5분을 늘리면 나아질까요? 5분을 늘리면 과락자 수는 좀 줄어들겠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국사가 과락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 다음에 과락을 받을 정도면 사실 전범위 모의고사를 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그 친구들이 왜 비싼 돈 내가면서 이걸 신청하겠냐. 제가 봤을 때는 특정 과목을 과락이 나오는 이유는 시간이 모자라서 높은 거야. 애들이 실제로 대화를 해봐도 그런 애들이 조금. 순서가 원래 국어의 영어 한국사 순서대로 마지막에 푸니까? 그러니까 아마 순서를 국어를 먼저 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를 제일 나중에 푸는 경우에는 진짜 내가 봤을 때 과락 나올 점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과락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추측한 데는 못 푼 거야. 시간이 모자라서.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순서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께서는 뭐 수업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에 일단은 국어를 먼저 풀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사들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들이 아예 잘하는. 그분들은 한국사를 7분 만에 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7분 10분 사이에.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면 아예 그냥 한국사를 빨리 풀어놓고 편안하게 국어 풀고 영어 풀면 시간이 좀 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항상 국어를 먼저 풀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풀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다섯 과목 중에서 진짜 영어를 먼저 푸는 애들은 진짜 드물 거예요. 거의 드물죠. 물론 요즘에는 우리 공시에 유입되는 친구들이 워낙 우수한 자원들이 많으니까 영어가 편안한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영어를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국어나 한국사를 보통 선택 과목을 먼저 풀지는 않고 보통 국어나 한국사를 먼저 푸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는 이러면 골 때리는 거야. 국어도 졸라 어려워요. 한국사도 졸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멘붕 오는 거야. 그래서 2018년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먼저 푸는 애들은 진짜 다들 집단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운빨이죠. 그래서 꼭 뭘 먼저 푸는 거야.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일단. 맞죠.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과목. 그게 이제 그 일련에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일련의 통계를 내잖아요. 인사역신처에서. 그러면 이제 그 과락자 수가 나오는데 과락자 수가 가장 많이 양산되는 게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어가 나오는 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신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냐면 이런 거죠. 다섯 과목을 풀 때 네 과목을 먼저 푼 다음에 영어를 나중에 푸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왜냐하면 그 선택 과목이 이제 조정 점수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한 문제가 5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를 나중에 푼다는 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하지 않는가 나중에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선택 과목에서 부족한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솔직히 공통 세 과목 비중이 60%가 아니에요. 그렇죠. 70%나 75%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정 점수를 이렇게 해서 보면 100점 맞았을 때 점수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점수하고 어떤 과목은 역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중간에서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점수가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 사실 영어를 이제 뭐랄까 뒤로 이렇게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세 과목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건 맞을 것 같지만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 같고 역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것이 출제에 반영되냐 사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해는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슨 유적지 새로 나왔다고 애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애우고 그거 다 오버고요. 그냥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에 무조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무슨 문화재 신문기사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도 강사들이 다 알아서 정리해서 다 메인에 띄워갖고 강조합니다. 믿음천국 불신지옥 하시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서나 요약노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답 되셨죠? 아까 이거 계속 복사 붙이고 그런 것 같아요. 쭉 올라오셨네요. 그런데 두 분이 360이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시간이 좀 부족해도 그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네. 아무튼 그렇고요. 하나 재밌는 글이 하나 올랐어요. 뭐냐면 이태종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어떤 선생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여기 계십니다. 그렇고요. 아까 영어 질문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는 질문 하나였는데 영어 독해 복습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 문풀하고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영어는 독해는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 유형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숨 배열 문제가 자기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조각 맞출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지문 하나하나를 다시 쭉 분석을 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시면 돼요. 한두 개 정도를 그냥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그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게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손으로 써서 결과물을 내놓는 거랑 많이 달라요. 자기는 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실제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꼭 손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던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 지문은 꼭 손으로 번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번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풀을 좀 많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국은 객관식 시험 100문제 풀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문풀은 최대한 많이 할수록 경험치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준비가 조금 되면 바로 문제풀은 어떤 방법에 익숙해질 수도 이렇게 좀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국어는 선생님 어떻게 뭐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복습하실 때 문제 풀고 나서 자기가 좀 부족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기출문제의 그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문제 파트라도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유독 자주 걸리는 그 부분에서 좀 난감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게 시험에 나오면 아마 시험에서 틀릴 거예요. 그 부분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한번 더 확인하는 연습을 좀 더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 틀렸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 찾아가지고 또 풀고 하는 것보다 그 전 단계에 돌아가서 내가 좀 안 되는 부분의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영역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이론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지금 한 두 번 정도 계속 질문을 올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일 360 순서를 올렸는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 잘못 나간 거예요. 저 내일 조태정 선생님 개인 사정 때문에. 먼저 하시고 선발투수입니다. 저 중간개투입니다. 중간개투 마무리투수. 마무리투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자 한 번만 더 하나 더 아까 두 번 이상 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이 문학사를 공부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무원은 직업적인 시험이 많아서 문학사나 기본적인 문학이론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꼼꼼히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또 질문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기출 관련된 거거든요. 선생님 한국사는 기출이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기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 기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최근 저는 이제 최근 3년 기출만 잘 분석해도 90.95조 맞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3년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5년어치 풀어라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올드한 문제는 지금은 풀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선생님 모든 기출 문제는 풀면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타일이 전혀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좀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험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범위 개념이 중요한데 옛날 문제는 한국사 옛날 문제는 진짜 이상한 문제들 많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옛날 기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풀다 보면 만약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수험 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그런 걸 다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초시생들은 그게 구별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최근 한 4, 5년 기출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이런 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만약에 이제 구급 전국 일행이면 7급 기출 문제 정도 풀어도 괜찮은데 구급 컷 낮은 직렬이나 또 구급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구급에서 보면 컷 낮은 데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기술직이나 이런 친구들은 굳이 나는 7급 기출 문제 경강 기출 문제 풀 필요 없다는 주의거든. 내가 이 얘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6년 7년 동안 했는데 사실 내 노선대로 해서 단계 합격했다는 애들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제 각자 방법론을 찾아가는 건데 기출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요. 최신 기출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무리하게 7급이나 경강 기출 문제 무리하게 풀 필요 없다. 이런 주의예요. 국어 얘기 듣기 전에 지금 태종쌤 고사부쌤 바라보는 눈에서 하트 나오겠어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사부님만은 뭐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저 여자 좋아합니다. 여자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저는 두 분 다 좋아합니다. 네 저는 두 분 다 좋아합니다. 국어는 어떠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사도 그렇지만 국어도 너무 많은 기출 문제를 저는 보지 말라고 하고 일단 공개되고 난 이유가 2008년 이후니까.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유형으로 보면 남자를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5년, 6년 사이에 기출 문제의 유형이나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문제 보면 망하거든요. 특히나 문학은 일반화되지 않는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 옛날 문제 풀면 큰일 나요. 서울시는 그냥 요즘에도 문학사가 좀 부분적으로 나올 뿐이지 옛날처럼 안 나오니까 문학은 너무 옛날 문제 풀지 마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시면 정말 그냥 읽기만 제대로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학이 좀 두려운 분들은 최근 몇 년간의 문제를 보면서 좀 안심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좋으니까.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공개되고 난 이유나 전이나 바뀌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요소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단 문법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문제가 순형형이 좀 나와서 지문을 두고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익숙함 그것만 좀 익숙하게 되면 상당히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익숙함만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만 좀 주의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단 기출문제 보면서 한 번 볼 때는 그렇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속 보다 보면 답이 외워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한 두 번 보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영역만 일단 뽑아서 왜 내가 이걸 틀렸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계속 문제만 풀다 보면 답이 보이니까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뽑아서 필요한 문반 두 번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은 조태정 선생님이 사회야. 우리 역할 분담이 우리 내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조태정 선생님은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사회를 지금 사회를 보셔야 되는 분이야. 뭐 자기 모양이 안 한다고 이야기 올라오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자 같으신다고 그러는데 사회자 맞아. 사회자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복도 입고 갔어요. 그 영어는요. 기출을 제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어차피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독해는 사실 같은 질문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어휘도 사실 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새로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어를 기출을 두 번 풀어본다. 사실 이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이미 사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다 가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독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답이 다 기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영어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연구소에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중에서 국립국원에서 친조 고칭 바뀌었다는 게 오늘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앞으로 권장돼가면서 변화를 줄 거라는 말이지 그걸 시험에 직접 주로 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직까지 희박하고 딱 올라와서 이게 딱 규정화 되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권장되어 간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게 정확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니까 시험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360 모의고사 지금 현재 5월 말 6월 초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요. 이제 지방직 바로 전주는 좀 부담스럽고 하여튼 지방직 전전주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저희들도 몇 달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지금 7급 대비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7급은 또 영어가 지금 국가직 7급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까지는 저희들이 무조건 아마 지방직 서울시 그 시험 전전주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이 4월 6일이니까 국가직 시험 전날은 휴강입니다. 그날은 인간적으로 그날 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 관리하시라고 고날만 휴강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 4회씩 계속 모아서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계속 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좌도 계속 각자 이게 우리가 연합강좌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각자 선생님들 패스 들어가면 다 있을 겁니다. 매달. 지금 제가 사실은 고사부님한테 그 부분을 좀 공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6월 말까지는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저는 원래 수업이 많은 사람인지라. 아니 시험이 없는데? 아니 6월까지 이제 아까 그 어떤 학생이 얘기해서 가지고 6월까지 하시는 걸로. 아니 시험이 없는데? 6월 지방직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방직 이후에 시험이 없잖아. 아니 6월까지. 그러니까 지방직 전. 네 그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까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직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치고 나셨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 영어 어휘 공부 지금 질문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거 잠깐만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영어 어휘는 사실 복불복입니다. 이게 자꾸 틀리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휘들을 시험에 낼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사실 뭐 적중이 100%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면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좀 밀어놓으시고 어차피 합격에 필요한 점수라는 게 100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살짝 밀어놓고 나머지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가 단어가 다른 언어랑 달리 거의 뭐 한 3배 많게 뭐 4배 많게 이렇게 많거든요. 어휘수가 그래서 정말 잘못 어휘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한두 권도 없어져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문법이나 독해 또는 뭐 생활용어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는 4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쉽게 나오고요. 2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오는데 그 2문제 어려운 거는 살짝 놓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17년도부터 17년도부터 어떤 트렌드가 하나 보인다면 그건 이디엄이에요. 이디엄. 그러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내긴 내지만 사실은 이디엄이 좀 많이 강조돼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생활용어라든지 또는 뭐 어휘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디엄 좀 많이 좀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 지난달에 다 찍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은 이제 이디엄을 어 그것도 근데 사실 이것도 이디엄을 계속 보다 보면 한두 권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합시다. 범위를 딱 정해놓고 한 번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찍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 공부 이야기가 좀 나와서 네 한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지금 한자 공부가 아까 주간중간에 나왔었는데 그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단어 위주로 칩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수업할 때 한자 공부는 이렇게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어 위주로 하면 무한대의 단어가 나와서 근데 혹시나 이제 어차피 하다 보면 단어가 보이니까 그렇게 공부하실 때 팁으로는 그 단어가 문맥에 쓰였을 때 어떤 식으로 쓰인다 뜻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거하고 같은 의미 있는지 한번 사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부수가 확실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하고 관계 있으면 나무 목자가 있었고 말하고 관계 있으면 말씀, 음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다른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것들은 부수가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의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도검이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비교해 보면 아 이건 나오더라도 단어를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시면 단어보다는 문맥에 따른 문맥 그리고 부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먼저 띄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재밌는 얘기가 올라왔는데 사부님 베트남 일본전 안 봐도 될까요? 이라고 왔어요. 오지 마셈. 내일 한국하고 전기만 보면 되죠.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나고? 이거 보면 머리가 터지는 거지 뭐 이런 거지. 몇 시부터 합니까? 10시 10시 10시. 고사부 샘 다차사 교재 굳이 사서 볼 필요 없는지요? 없어요. 칠준생이 아닌 이상에 그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 중에서도 서울시가 약간 문화 쪽이 다차사에서 대놓고 베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거 뭐 사실 웬만한 거는 우리 기본서나 서브노트나 이런 데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차사에 있는 것만 모아서 이제 그 첨파일 어차피 우리 카페 다 있고 그 다차사라고 하는 그 책을 굳이 살 필요 없이 다차사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는 바이블입니다.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한영우 선생님 책인데 거의 뭐 출제의 바이블이에요. 우리 옛날에 뭐 수학계 정석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당히 내공이 있는 애들이 아니면 그 책을 읽으면 이제 멘탈 흔들린다는 거죠.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내가 그 수험적으로 좀 줄여서 하는 특강이 다차사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책은 볼 필요 없죠. 책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우리 영어로 말하면 무슨 뭐 영어는 영어나 국어는 범위가 없잖아요. 바이블이라는 책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수험생이 본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거고 사학과를 졸업한 애들도 그걸 가지고 수험 공부를 하는 건 전 반대예요. 강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천국 부신지옥 하셔야 됩니다. 네 재밌는 말씀이신데 그 선생님들 객관적으로 평범한 수업머리 학생이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면 지금 이제 1월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 현실적으로 올해 6월 시험 합격 어려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방직이 지방직이나 서울시가 뭐 컷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저는 뭐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뭐 4개월 5개월 만에 붙은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막연히 내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6월 15일날 되든 안되든 간에 무조건 된다고 믿고 빡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제일 나는 이런 상담을 하루에도 몇 명씩 받잖아요. 연구실에서 전화상담을 이런 애들이 많아요. 1월 1일부터 공부 시작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난 솔직하게 국가직은 너는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쳐라. 그런데 6월 15일날 지방직이나 서울시는 해볼만하다. 그런데 단 영어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된다. 영어가 맨땅이면 넌 안되고 영어가 예를 들어서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 한 2, 3등급 정도의 어떤 베이스만 있으면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가 1월 1일부터 공부 시작해서 지방직 붙은 애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무조건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먼저 다뤘죠. 영어 베이스가 좀 있으면. 저도 아까 한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올렸는데 지방직은 지역마다 카트라인이 좀 차이가 나니까.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좀 약간 눈치 작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영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을 때 부부가 올릴 수 있는 6개월간의 점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 조건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의미 있는 점수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카트라인 조정 때문에 어느 정도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은 있을 거예요. 앞에 답변을 다신 분이 우리 지역에는 350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6개월 내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 작전 잘못해서 390점 이렇게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시기 가지고는 390점 400점 가까이 나오기는 힘들고 약간 낮은 곳에 어느 정도 눈치 작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잘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각 지역마다 이게 사실 차이가 크거든요. 거기다 또 이제 그 직렬이 이제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3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베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뭐 국가직 세무직을 합격한 친구도 있으니 사실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게 되려고 그러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공통과목 3과목 중에 두 과목이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보면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어 그중에 하나는 영어가 사실은 되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만에 하면 뭐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다라 라고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질문을 올라오신 게 부산에 영상반 이제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나서 좀 얘기를. 어 영상반 부분은 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라서 좀 불가능했고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되려면 솔직히 이렇게 지벽에서 듣는 학생들의 호응이 좀 많아야 학원에도 올리고 그러면 저희들도 힘을 좀 더 받아가지고 더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호응을 좀 해주시면 부산이나 뭐 이렇게 공단계가 있는 뭐 그러니까 지금 부산하고 대구 공단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 중에 있으니까 뭐 지역분들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 최선을 대해서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대화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질문을 올라온 게 모의고사 지방지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3월 모의고사는 3월 이후에 출간이 될 텐데 7강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지 시험제 못 풀어보고 시험을 치게 되는 거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스케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교재 만들어 가지고요. 미리 땡겨서 좀 최단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 지나간 모의고사도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360 모의고사 365 모의고사 자 이것에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일단 어 시간 조절이에요 시간 조절 그러니까 실정감각 시간 조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12월호나 1월호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2월호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걸 모두 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권장하는 건 어 4회나 8회 정도는 꼭 해보시라는 거죠. 국가직 전에 4회나 8회 정도는 꼭 어 국어영어 한국사 만이라도 어 마지막 2주 동안은 어 하루에 이 60문제씩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봉투 모의고사도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그 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어 그 사회를 어 뭐 뭐 15000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어 출판사 사장님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더 다운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님 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봉투 모의고사도 어 좀 이렇게 가격을 확 좀 다운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없이 좀 국가직전에 뭐 돈 때문에 뭐 이거 뭐 그 부담스러워서 이게 뭐 풀고 뭐 이럴지는 말자 해서 좀 최대한 좀 다운을 좀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권장하는 건 국가직전에 국가직전에 큰 시험전에 최소한 4회 또는 8회 정도는 어 이걸 시간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영어 단어를 외워도 실제 시험을 보면 이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 이게 이게 이제 왜냐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적 특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영어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만 이렇게 뜻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는 뭐 의미하다 뜻도 있고 의도하다 또 뭐 비열한이라는 뜻도 있고 수단 방법이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외워도 사실은 그게 그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아직 독해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단어장 단어를 외울 게 아니라 독해 책에 있는 단어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단어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지문이 어떤 그 특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 지문이라면 그 과학적 지문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뭐 주제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주관의 뜻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뭐 문장에서는 주어의 뜻으로 쓰기도 하고 당연히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과학 지문에서는 실험 대상의 뜻이 됩니다. 실험 대상, 피실험자가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맥락적 특색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내면 확실히 적용이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독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단어장 단어를 먼저 외우실 것이 아니라 단어 그 독해체 안에 있는 단어를 먼저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그건 확실히 금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 전략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거 한번 다 보내주시면 돼요. 혼자 푸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실강을 못 하는 사람들. 점수가 안 나오면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좀 고민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모든 수험생이 다 그렇죠.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런데 물론 이제 너무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풀었는데 너무 점수가 진짜 너무 안 좋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세 과목 합쳐갖고 65분 동안 풀었는데 세 과목 합쳐갖고 이게 20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 전범위 모의고사를 칠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사실은 잠깐 이건 사실 시험 임박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라리 뭐 기출문제를 좀 더 푼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요약강의를 좀 더 듣는다든가 혼자서 이제 뭐 ox를 좀 더 빡세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공을 조금 더 만들어 가시고 하셔도 된다. 그래서 너무 그게 뭐 이렇게 토요일 매주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도 뭐 무슨 뭐 그렇게 그 절대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범위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지금 얘기를 좀 닫으려고 그랬더니 계속 이제 뭐 질문 올라오는 게 영어 단어 질문 많이 보시는데 자 하나씩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어 단어장은 한 권을 열어보는 게 보는 게 좋나요? 네 맞습니다. 한 권을 열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개의 뜻을 같이 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대비 커리즘료 이거는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보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가 매우 약한데 360 한 번도 영어 단어를 안 틀렸어요. 혹시 단어 문제 너무 쉽게 내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답지를 체크를 해보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영어의 끝에 가면 갈수록 네 그렇네요. 그렇죠. 마무리 전략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마무리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는 딱 정해진 영역이 있고 반복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딱 틀이 있고 독해에서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계속 익숙하게 자기가 준비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고 있는 중인데 준비하기보다는 준비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풀 때 점수 안 나오면 그 점수에 너무 신경져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시 재벌 두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기가 틀린 부분 다시 복습을 하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일정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시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안 풀린다고 너무 많은 문제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실제로 문제 찾아다닌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문제 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가 잘못 주워 먹어서 배탈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푸는 이 문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채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지금 태종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더 결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감옥의 유독 특성상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설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시즌으로 가요. 시험 시즌으로 가는데 이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멍하게 요양노트 달달달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건 잘못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시험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이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아까도 이태종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문제를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출발하는 기출문제부터 가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이제 시행처가 있고 단원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단원별부터 출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은 문제집을 세 번 이상 보지 말라고 하는데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 넘어가면 이제 그림 외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출변형문제나 모의고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뭐 문제 위주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험 시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즌에는 진짜 절대 러닝타임이 긴 이론강의 이런 거 지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론강의 이론이 부족해서 듣는다면 좀 이렇게 짧은 압축 이론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마음속에 있는 결벽증 완벽주의 이거 살짝 좀 내려놓으세요. 이론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긴 이론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그러다가 또 삼국시대 뭐 발에 나가다가 퍼실러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6개월 이상 수험생활을 해봤으면 어차피 약한 데는 뻔합니다. 그 약한 데만 골라서 발체독이나 발체수강을 해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모든 공시생들이 약한 데는 조순정기문화 조순기문화 무장독립운동 대한민국의 건국 뭐 뻔할 번자거든요. 그런 데만 골라서 핀셋으로 탁탁 집어갖고 혼자 보완하거나 아니면 발체수강을 해도 되거든요. 수험 기간에는 러닝타임이 긴 이론강의를 이걸 듣고 있으면 수험생 본인도 되게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답답하고 막 그럴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좋은 그리고 싶은 거는 문제 좀 많이 풀어라. 결국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다. 요약노트 달달달 외우는 거 보다는 문제 푸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하지 말고 발체에도 발체수강 뭐 이런 것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좀 이론강의를 들으려면 좀 짧은 압축 이론강의를 들으라. 뭐 요렇게 저는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게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 문제를 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너무 많이 푸는 것 보다 차라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발체해서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을 보완해라. 저도 그게 영혼 없이 양치기한 애들 있잖아요. 그건 사실 문제 안 푼 거랑 마찬가지거든. 문제 풀 때 좀 영혼 이씨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양치기한 애들도 솔직히 좀 했어요. 그 영혼은 사실은 좀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처음 초시생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그 처음에 베이스가 있는 상태로 오신 분들이랑 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직 그 실력을 쌓아 나가는 단계라면 실력을 쌓아 나가는 단계라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는 게 맞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마무리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꼭 기억하실 거는 일단은 새로운 걸 많이 하시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봤던 단어장 다시 외우셔서 자기가 그 뭔가 놓치지 않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어 테두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문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봤던 포인트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약서 한 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짧게 보신 다음에 새로운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독해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매일매일 열 문제를 풀어봐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 시험장 가는 날 당일 날까지도 열 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일 날은 아마도 자기 영어실력이 어찌 보면 평생의 영어실력 중에 가장 최절정기에 이르는 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독해가 열 문제를 풀어도 12분 15분 안에 사실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어장도 제가 3천 단어를 외웠으면 1번부터 3천 개까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어가 있어서 안 되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말 안해도 시험 칠 때까지 영어 보지 않을까요? 그렇 그렇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더니 영어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영어를 나중에 등 안 씌우셔서 영어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사실은 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야구 선수들도 보면 왜 시합하기 전에 6시 반 시합하기 전에 4시 반에 가서 보면 3시나 4시 반 가보면 방망이 치고 있어요. 이 선수들은 감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선생님께서 선수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수들이 보면 간혹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그냥 다른 것 연습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제 시생들은 제가 제 시생들은 한두 번 쳐봤으니까 큰 시험을 한두 번 쳐봤으니까 제가 좋은 안 해드려도 아실 거고 그래도 또 우리 공시생들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초시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시생들은 경험이 없어서 사실 조금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과목 중에서 5과목 전부 잘 봐야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5과목 중에서 3과목이나 4과목 정도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정도만 봐도 분명히 붙습니다. 이게 수험생들은 너무 강박관념 불안간에서 오는 강박관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벽증 완벽증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사 꼭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사 솔직히 국어영어 한국사 총점 이 총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5과목을 다 잘 칠 리는 없어요. 만약에 5과목을 전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치잖아요 그럼 전국 수석합니다. 전국 수석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질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5과목을 실제로 쳐보면 보통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자기 실력보다 더 잘 봐갖고 인생 점수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과목 정도는 사실 조금 좀 망쳤다 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과목을 좀 자기가 평상시보다 한 5점 10점 더 못 봐도요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총점이 중요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 강박관념 이런거 좀 살짝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가 다섯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이나 네 과목만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봐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한말씀만 좀 더 드리면 선생님들 실제 뵈면 굉장히 연세에 비해서 연세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시죠? 네.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들이시거든요. 선생님 뭐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강관리 비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아 예. 건강관리가 그대로 그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얼굴만 보양한 것 뿐이지. 아 뭐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 6일 술 마십니다. 아 예. 건강관리 비결은 역시 술입니다. 피부가 지금 급속히 삭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그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는 게 확실히 건강관리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벽주의 지나친 완벽주의는 사실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학생이 최적 점수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사회자 직권으로 네. 요청사항을 긴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적 점수 말씀해 주시고 가장 최적 시간 말씀해 주시고 파이팅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최적 점수를 말하는 최적 점수 최적 시간 그 다음에 파이팅 합격하기 위한 최적 점수 그렇죠. 최적 점수 최적 시간 파이팅 100점이라고 해야지 그럼 90점 이러면 좀 없어보이잖아요. 영어는 제가 먼저 말씀 먼저 말씀하세요. 영어 85 그 다음에 25 파이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 12분 그 다음에 90점 이거면 된다. 파이팅 전 구구는 20분 그리고 95 S90 파이팅 자 오늘 아무튼 36 고민을 좀 넓혀놔야죠. 네. 서울공 선생님들 좀 만나야 뵙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성들이 다 각각 다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런게 좀 더 해보고 싶어도 너무 호응이 좀 적은 것 같아. 하하하 하하하 하ağı 하하하 하하하하 홍이 적다구요 많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게 우리가 못읽을 정도로 정신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뭐 저희를 다 배려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돌이, 빠순이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다가 참 이게 있다고 올렸거든요. 공감 식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번 할까요? 공감 식탁이 뭔데요? 공당에서 하는 모양이던데요. 제가 비빔국수를 좀 잘 만듭니다. 저는 비빔국수를 잘 먹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무튼 너무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저희 얘기가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아무튼 고생도 많으셨고요.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사회보시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공TV 위기탈출 360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같이 해볼까요? 뭐 이렇게 서서할까요? 인사를? 뭐 그럴까요? 준비가 안된 걸 하면 준비가 안된 걸 하면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